자,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시작할게요. 진동수에 따른 전자기파 분류 문제인데 자외선, 가시강선, 적외선이죠. 적외선, 가시강선이고 이렇게 보이는 게 가시강선, 이게 니은 그 다음에 적외선, 리모컨에서 나오는 게 적외선이죠. 기억 맞고, 진공에서 속력 똑같고 파장은 가시강선이 X선보다 길다. 다 맞습니다. 자, 2번 문제 전자선이니까 물질파죠. 물질파고, 이 물질파 파장에 의한 이중슬릿의 간섭 실험이죠. 물질의 파장은 mv분의 h로 표현이 되고 운동량이 클수록, 즉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다.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지죠. 전자의 파동성, 맞고요. 운동량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집니다. B는 틀렸고 전자현미경이 구조를 더 작게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다. 파장이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은 거죠. 회절현상이 적기 때문에 더 또렷하게 관찰이 된다. A, C가 정답입니다. 두 가지 핵반응인데, 여기는 이제 개수 맞추기를 하려고 보니까 좀 모자라긴 하죠. 모자라긴 한데 2, 1, 그러면은 여기 값이 여기 값보다 1만큼 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덩치가 커졌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값은 모릅니다. 밑에서부터 봐야겠죠. 밑에서 3 더하기 3은 6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4가 될 거고 2 더하기 1은 1 플러스 2 그래서 이게 헬륨 핵이네요. 4, 2 그럼 4 더하기 1은 2 더하기 3 2 더하기 0은 1 더하기 1 그래서 이거는 삼중수소가 됩니다. 그래서 가에서는 덩치가 큰 애가 생겼기 때문에 핵융합이다. 맞고 질량결수는 에너지가 많이 나온 데서 큰 거죠. 가에서가 많다. 양성자 수는 두 개, 한 개. 자, 답 5번이고요. 이렇게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 밀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다. 그럼 평형상태죠. 평형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. 가만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마치 애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칠판을 민다. 칠판을 밀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전체 한 덩어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럼 이 전체 한 덩어리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힘을 가한다. 그럼 원래는 바닥에 마찰이 없다면 쭉 갔어야 될 거예요. 근데 바닥에 마찰이 있으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. 평형상태가 되려면 가해준 힘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마찰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바닥이 물체 C한테 가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F랑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R자 힘 0이고 니은 번 맞고 디귿 번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 작용 반작용 맞죠. 주어 목적어를 바꿨기 때문에 답은 5번입니다. 자 5번은 광전효과 문제인데 단색강 A, B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. 금속판에 문턱진동수를 F, P라고 했을 때 이 문턱진동수가 A, B보다 큰 거죠. 즉 이네들은 모자라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에 C를 같이 던졌더니 전자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C의 진동수가 금속판 P의 문턱진동수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. B는 여기서 던져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위에서 이미 확인을 했죠. A, B 둘 다 비췄을 때 안 나오기 때문에 B는 전혀 상관이 없고 C에 의해서 나온 거다. A의 문턱진동수는 작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. 진동수는 C가 B보다 크죠. 그 다음에 A와 C를 P에 비추면 운동에너지가 C에 의해서만 나오겠죠. 어차피 A나 B는 던져봐야 안 나오기 때문에 C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C에 의한 운동에너지 C를 던졌을 때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에너지 E0다. 똑같이 E0다라고 답하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D급 같은 경우나 나 같은 경우나 이 A나 B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. 던지나 마나 한 거죠. 던지나 마나 안 나오기 때문에 D급과 그림 나는 둘 다 C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다. 그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E0. 나에서 E조로였으면 D급번에서도 E0가 된다. C에 의한 광전효과만 나옵니다.